5번 질문은 작정하고 어렵게 나온 테카노입니다. 이게 인하대학교 실제 기초 문제였었는데 원래 인하대는 이렇게 어렵게 안 됩니다. 특례는 아예 굴부도 안 시켜요. 너무 쉬워서.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사실 문제를 일단 잘 읽어야겠죠. 그렇죠? 이 글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다섯 개가 나옵니다. 유권자가 먼저 나오고요. 전문가 나오고, 언론 나오고, 서포터 나오고, 중립자 나오고 그런데 첫 번째 유권자 얘기가 나오면서 투표자들 두 번째 전문가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언론 속었던 중립자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지를 잘 캐치를 했어야 됐어요. 특히 1번에 유권자만 저자가 취하는 태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써놨습니다.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써놨어요. 나중에 독향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잘 해석하는 게 중요했던 그런 질문이고요. 1번 문제 봅시다. 저자의 전체적인 아이디어죠. 그렇죠? 라이터. 안 읽고 넘어가도 됩니다. 예전에는 트루 문제면 읽었잖아. 그런데 왜 안 읽고 넘어갈까요? 2번 문제를 보니까 2번 문제, 트루 문제가 나왔죠. 그럼 타겟팅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8개를 타겟팅을 시키면 큰일 나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1번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주제처럼 접근을 하고 그렇죠? 2번 문제를 타겟팅 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2번 문제 읽어야겠죠? 선택지가 길어서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선택지도 길고 그럼 뭘 타겟팅 할까요? 다행히 주어가 다 달라요. 그렇지? 그러면 주어를 전부 다 타겟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A번 읽어보죠. 당선자의 지지자들이 생각해요. 그들의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그 당선의 주된 이유들이라고 서포터에다가 타겟팅을 써놓고 서포터 나오면 일도 풀면 되는 거고 자 B번 선거 이후에 정책 분석가들은 종종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선거의 메시지를 긍정적인 해석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까지 하면서? 그렇지? 그게 기억이 나면 그냥 B 쓴다는 거야. 그냥 B.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저 공용편에서 함께 기억이 나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읽어야 되는 거고 자 C번 심지어 선거 이전에 여론은 노력해요. 보도하는 것을 국민들이 말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후보자들을 위한 투표를 함으로써 메스메리아 나오면 와서 보면 되는 거고 자 D 못 보니까 커몬빌리프가 있죠? 얘가 뭐라 그러십니까? 미스 폭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지? 자 델타는 타겟팅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조차 안 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D는 당선자의 가치에 타겟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아무튼 무지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배경기식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한 지문 그치? 백점도 가장 높은 마지막 한 지문을 어떻게 풀까? 그쵸? 다음 지문 10점인데 3개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문 보죠. 천천히 할게 6번 자극의 결정은 아헬드 투 잠시 탑시다. 아헬드 투 부정사 자 폴드가 나왔는데 목적어 투 부정사 얘가 이거 하도록 O형식으로 쓰이면 인식동사입니다. 인식동사가 되거든요. 응용편에서 또 홀드에 대해서 했죠. 그쵸? O형식 인식동사 그치? 그래서 제기대명사 찾아라 이런 거 생각이 나야 돼. 자 유권자들의 결정은 인식되어져요. 뭐라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입증한다고 여겨져요. 이 셀프 밸리데이팅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였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옳은이라는 뜻이잖아. 그쵸? 자 그럼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뭐예요? 타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옳아 내가 짱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타공인이라고 얘기하잖아. 자타공인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짱이고 남이 생각해도 짱인거죠. 그럼 지금 이 첫 문장은 뭐 굳이 한국말로 따지면 자자공인이죠. 자자공인. 자기 스스로 그냥 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아마 여기 첫 문장부터 흔들렸을 거야. 하오베보가 접속 부사에요? 접속사에요? 붙어갑시다. 접속 부사면 그러나고 접속사면 부사결 접속사로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뭐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그쵸? 그러면 얘가 하오베보가 접속사 부사결 접속사로 쓰이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쓰고 주호종사 쓰잖아. 그럼 하오베보 가로 열고 maybe 여기까지 가로 닫으면 maybe 다음에 뭐가 나온거야?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 형용사가 몇가지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가지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보졸 접속사로 쓰인거에요.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중요한건 양보졸이잖아. 양보졸이잖아. 모든 양보졸은 뭐를 강조하는거에요? 주절을 강조하는거에요. 잘 모르는 주절의 포인트를 다 쳐야지. 하여튼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누구에요 그러면? 유권자들이겠죠? 유권자일 때 어떻게 알아요? 주절의 주어가 아 미안해. 주절이 이게 아니야. 미안해. 그치. 큰일날 얘는 부사적이고 얘가 주절이죠. 주절. 그래서 유권자니까 이때 그들도 유권자들이죠. 아무리 유권자들이 난리 접을 하거나 이분언언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거야. 자 그럼 갑니다. 개인적으로야 아무리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쵸? 요렇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거나 멍청할지라도 집중력이 있거나 산만할지라도 그리고 어 생각이 깊거나 생각이 약거나 산만하거나 이랬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주절이니까 주절을 보면 그 투표자는 집합적으로 항상 혁명해요. 일단 항상 혁명해요. 밑줄 쫓거나 봐.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렸을 거야. 저자가 지금 이 유권자 유권자들한테 주는 비앙스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알았어야 됐는데 이제 글을 읽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이게 이제 로지테리로 그러면 이건 거예요. 셀프 밸리데이팅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유권자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뭐야 전문가 나오죠. 전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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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두 까기 라고 하죠. 전부 다 까는 거예요. 아무튼 읽어봅시다. 정치 전문가들은 자 2번에 B번 우리가 타겟팅한 어넬리스트가 나오죠. 어넬리스트하고 뜻한 나눠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이제 단어가 중요한 거다. 퓨니트라는 단어를 모르면 우리가 타겟팅한 어넬리스트를 쫓아갈 수도 없는 거다. 정치 전문가들 누구냐면 집중하고 있었던 중이래요. 수개월 동안 어디에? 피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기계적인 면들의 선거 전략에서 즉 뭐와 같은 하이프 전략 선거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전략이죠. 광고 호강도 기타 등등에 집중해온 전문가들은 여기까지 읽어야죠.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여기서부터 귀까지 끊고 얘가 주어고 얘가 공사해요. 스위치 기어 이거는 좀 알아둬야 돼요. 스위치 기어 태도를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저건 알아둬야 돼. 딱 봐도 이제 양아치적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태도를 바꾸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 비번 선택지 태도를 바꾼다 라고 나오잖아. 체인지라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걸 시작해. 선거 이후의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걸 시작하는데 메시지를 소위 메시지 선거의 메시지를 가장 장엄한 철학적 용어 안에서 자 그러니까 계속 껍데기적인 것만 분석했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런데 선거 이후에 태도를 확 바꿔서 그렇죠? 그 사람이 당선된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저 사람이 탈락된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철학적 이유들 껍데기를 씌워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형이상학적이니까 두리무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선택지 비번 보세요. 선택지 비번 엔드다운 보면 선거의 메시지의 긍정적인 해석을 제공했다. 이 부분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장어만 철학적 접근을 했다라는 내용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로 보면 되겠죠. 자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 찾을 수 없었고 출제자가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서 낸 거기 때문에 그렇지? 뭐 철학적 장어막 이거를 뭐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해석을 했다라는 표현을 선거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B의 내용은 우리가 정답이 B지만 맞출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2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B번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모법에 의해서 푸는 거예요. 나머지가 전부 다 틀렸구나. 그래서 얹을 수 없이 B를 써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끝난 거야. 그렇지? 안 나오기를 바랄 수도 없는 거고 자 어 다음에 레포터 얘기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자 봐봐 6번자 얘기했어요 1번 그리고 2번에 어 전문가 얘기했고 다음에 이제 레포터 얘기하는 겁니다. 뭐 기자 보도 얘기 뭐 이건 선택지 지금 C번 메스메디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레포터니까 B번에 C번에 있는 메스메디아 어 어 이 후보자 전략에 대한 보도들은 뭐에 대한 전략이냐 하면 호소하는 거야. 그 국가의 다양한 그룹과 지역에 뭐 나를 뽑아주세요 뭐 라는 호소하는 거죠. 그 후보자들의 전략에 대한 보도들은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나와야겠죠.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뭐 선거 내용 공략이 뭐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지. 대체래요.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그럼 이 바뀐 이론은 저자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무조건 막 나쁜 거겠죠.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론이 뭐냐 하면 소위 국민이라고 불리는 획일적인 다수가 말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한 이론으로 대체되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시범 보기 보세요. 시범 보기 선거 전에 메스미디어가 말하려고 시도했던 거는 국민들 얘기야 후보자 얘기야. 선거 전에. 후보자 얘기죠. 선거 전에는. 그러니까 지문이 뭔 말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지문이랑 시범 선대치 내용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후보자의 전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선거 후에 태도가 바뀐 거고. 그런데 시범 선택지는 국민들 얘기를 보도했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겠죠. 그렇지. 그렇지. 자 다음. 이러한 이론들은. 요거 B5분은 항상 탈구야. 가지다. 이러한 이론들은 점점 가질 거예요. 다음에 또 구문이 하나 나오죠. 서치. 됐구문. 서치 보면 됐. 쏘 보면 됐. 너무나 소피스티케이션. 이상한. 엑소피. 이상한. 인국적인 이니까. 세련된 미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때는 괴변이겠죠. 괴변. 괴변을 가지고 있어서. 음. 그래서 싱글 나와줍니다. 어 싱글 어떻게 읽으라고? 단 하나의 명사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떤 단 하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단 한 명의 사람조차도.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야 뉘앙스가 찾는 거야. 단 한 명의 국민조차도. 무엇을 말할 것도 없고. 넷 언론. 넷 언론. 얘는 뭐. 전치사처럼 쓰이고. 적법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든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단 한 명의 국민조차도. 투표 전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로. 대체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선거 이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이론들로. 대체가 돼 버렸다.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내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줄게요. 이명박이가. 경제 살린다. 뭐.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 뭐. 천년 실업자 줄어든다. 경제를 살린다. 그래서 내가 꼽았단 말이야. 꼽았어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자기가 하겠다는 공약은 하나도 안 지키고. 어떤 이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화 만들면 되는 거죠. 사대강 사업. 딱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선거 투표자 입장에서. 어. 내가. 그 공약을. 했었나. 이명박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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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